언니는 내가 내려주고 갈 테니까 내 차 타. 아니야 넌 얼른 조소방한테 가봐. 난 그냥 우리 집 나 사는 데로 갈 테니까. 아무 차나 얻어 타고 갈게. 괜찮겠어? 이 시점까지 와서 더 버텨본들 벌 수 있겠니? 다만 엄마 아버지한테만 입 다물면 돼. 우리도 갑시다. 직진해. 네. 누나. 말 시키지 마. 무지 이러니 따라가시오. 예.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병원이 있어? 병원이요? 예. 응급주단이 큰 병원. 큰 병원이라. 세민정업병원이죠? 아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